네, 안녕하세요. 좋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앞에 선물 상자 보이죠? 원하는 거 하나를 골라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목풀기로 하나 오픈을 해볼 텐데 막내인 우리 쭈희 양 선택해볼까요? 그리고 채용경하고 같이 해볼까요? 살짝 좋아서? 와, 정말... 적당히 크지도 않고... 좋습니다. 직접 열어주세요. 직접 열어주세요. 넣어주세요. 활륨가스 모두 마시고 자기소개하고... 이게 좀 앨몰인가요? 그게 소리예요. 다현 씨부터 가볼까요? 네. 어, 많이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라이스의 한혜안이 다현입니다. 아이, 귀엽네요. 프로에 쓰신 곡, 댄스도 나요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섹션TV쩡! 잘하죠? 너무 어울려요. 진짜 어울린다. 빠바나나나나나 빠바나나나나나나나나 미녀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지아입니다. 반가워요. 1, 2, 3, 레츠 고. 또한 게 안 가세요. 바로 코스트. 네. 쯔희가 코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지아입니다. 안녕! 하나 언니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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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섹션 사랑해요. 바다야,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 뒤집어 계신 할머니가 타요. 이렇게 귀여운 반칙. 뮤직비디오 촬영도 오키나와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다들 조금씩 좀 많이 탔어요. 지효씨 너무 가깝네. 태닝한거에요? 처음에 우키나가 갔는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끈자국 빼고는 다 탄거에요.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태닝을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춤이 너무 신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춤을 또 한 번 보니까 역대급 힘든 안무더라구요. 아, 진짜 좋은 사람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댄스 더 나이트 아웨이. 이렇게 밤새 춤추다 보면 살도 쭉쭉 날아가 버리겠지요? 진짜 다이어트 하시고. 아, 진짜. 이 춤을 추면 입맛이 일단 떨어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럼upun Oz danaki salon 중에서 만나러 떴려 주세요. 여러 명이ű until 들어온 날로 다를 것이라구요.